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이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한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한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이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도울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제 살펴봤던 10절까지에서 성도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허물과제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부터 22절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게 되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평을 이룸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성립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신분 변화의 모습은 그때 이제는 그럼으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본문에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밝히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한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한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석교의 성도들 대부분은 혈통이나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에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성경에서 이제는으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그러나 이제는으로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방인들의 비극적 상태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속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과거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앞에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란 뜻을 지닌 가르라는 접속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멀리 있던 그들을 가까워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허무신 이 벽은 보이는 성전의 벽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벽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보이는 벽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1.5미터의 높이로 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쌓은 벽을 허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혈통적이고 민족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포괄적인 보이지 않는 벽들까지도 허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막힌담과 율법을 패하신 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시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토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세 사람 곧 그리스토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셔서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9절을 보시면 11절과 12절에서 본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이방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리스토 안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오직 그리스토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토만을 머리로 하여서 형성된 한몸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인 성도들은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권속 이것은 가족 식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과거의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구손임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인데 그 호칭을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20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건물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졌고 그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건물의 재료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구별된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닦아 놓은 교회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퉁이돌이란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서 건물의 기초로 삼을 뿐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석을 가리키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건물을 세우는 자의 자신의 이름을 바로 이 모퉁이돌에 새겨서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소유가 되신다 즉 교회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신이 자신이 직접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 가실 때 우리는 결국에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안에서 성장하고 그의 안에서 함께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며 사실은 우리가 외인이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